성경 안에 살아요, 찬양 안에 살아요, 말씀만에 살아요,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당신은 저의 성체, 저의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저의 힘이시여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저의 성체이시고 그 자애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 없는 그런 저의 하느님 오늘도 저희가 당신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당신 앞에 피신하고 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여 주시고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그리고 저희는 피신시켜 놓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기에서 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기 하면, 사무엘기 하면 앞에 무슨 경전이 있습니까? 우리? 판관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판관기 판관기는 우리가 아주 그 특징을 꼽아봐라 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판관기의 특징은 말씀상실입니다 그렇죠? 말씀상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기, 여러분도 피셨죠? 지금 네 사무엘기를 보면 이제 그 판관기의 말씀상실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둡고 안물했던 그 말씀상실의 상태에서 하느님 나라가 마치 문을 닫은 것처럼 그랬던 상태에서 어떤 경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이 또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룩기의 룻을 통해서 그 모함 여인인, 이방인 여인인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줄기가 그리고 다윗의 줄기는 우리가 더 신약의 시대까지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을 하느님께서는 또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둡고 안물했던 시대가 이제 사무엘기에 오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 이제 사무엘이 막 등장할 때에는 어떤 사제가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요? 엘리사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제가 등장을 하고 이 엘리사제의 제자로서 사무엘이 이제 양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엘리사제의 어떤 시대라고 표현을 할까요? 엘리사제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무엘기 상관 이제 전반부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엘리사제가 대단했던 사람이니까 하느님께서도 엘리사제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제 밑에서 이제 양성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안다고 좀 유명한 내용이니까 안다고 생각한다면 엘리사제가 결국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사제의 전체적인 인생사에 대해서 우리가 못살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키워낸 어떤 스승이기 때문에 엘리사제가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성경의 어떤 표현으로 해본다면 이제 육이 비대해지는 거죠 점점 몸이 비대해지고 영은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죽을 때 어떻게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대어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산 이 엘리사제가 영적으로 얻어지면서 육적인 사람이 되면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제 집안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엘리 집안의 죄라는 걸 한번 볼게요 사무엘기 3권 2장의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의 22절 엘리는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기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예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근데 이게 꾸짖어서 될 일이에요 이 정도 사건이 사제가 사제의 자식들이니까 사제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제가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잠자리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것만 잘못했냐 그거 아니에요 앞에 또 한번 가보시죠 그 2장 11절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카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엘리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자 여기 엘카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버지고 그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에요 자 이제 사무엘이 엘리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은 하고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 모시지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삼고 있기만 하면 시종에 가서 고기를 뺏어와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먼저 자기 것부터 가져와요 제 것으로 가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가시면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매우 커졌다 그 자들이 주님의 재물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간도 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로 본다면 봉헌을 거두면서 우리 미사 시간에 봉헌을 걷잖아요 봉헌을 거두면서 돈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내가 빼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고 이제 나와서 제대 앞에 바치는 즉 그런 형상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사제직인 이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나 싶지만 우리도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문이 자기 아버지인 엘리 사제에게까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권신을 주든지 사제직을 잠깐 뭐 이렇게 좀 쉬게 하든지 어떤 좀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고 말아요 자 그러고 나서 27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나오죠 27절 2장 27절 하느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5절 가면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쿵 나오죠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내가 믿음직한 집안을 그에게 일으켜주고 그가 나의 기름붐 받으니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엘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어땠을까를 한번 보죠 자 아까 아이는 엘리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건 우리 읽어보았습니다 2장 11절에서 그리고 18절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사무엘이 신로에 머무르다 하고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포에포스를 두르고 찾으셨어요? 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포에포스를 두르고 주님을 섬겼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주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면 그에게 작은 예복을 지어 가져왔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와 그 아내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바친 제임을 대신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으로 그대에게 갚아주시기 바라오 하며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니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어린 나이인데 사무엘이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뭘 입었대요? 애포 이거 애포스는 누가 입는 거예요 원래? 대사제가 입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탈출기에서 성막의 이야기를 보면 애포 나오잖아요 그게 대사제의 복장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이 엘리가 보기에 그랬는지 어떤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애포스를 두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나에게 한나와 그의 아버지 엘카나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예물을 바치고 그 예물을 바치는 엘리사제가 그 예물보다도 후손으로 그대에게 하느님께서 갚아주길 바란다 이런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 한나를 돌보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보시니 그렇죠? 그 돌보시니가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방문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이게 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계산하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한나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죠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이 방문하다라는 의미하고 같이 또 쓰이는 게 계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본다면 뭘까요? 한나가 바치는 그 서원과 그 예물들을 그대로 그 행한 것을 계산해서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많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계산을 당하는 게 좋으세요? 그냥 하느님이 안 해주시고 그냥 알아서 더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알아서 더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그렇게 너무 자신감 없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지혜생님 특별히 이제 지혜생님 공동체에 훈련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봉헌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물론 수도자들처럼 완전 봉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정이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신 상태에서도 그래도 봉헌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계산하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딱 번뜩 떠오른 게 있죠 봉헌금, 예물 이쪽으로 너무 그쪽으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하느님께서 더 값어치를 더 많이 쳐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은 뭐 하느님 생각은 직불도 안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돈에 축복을 받아서 헌금만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돈은 진짜 힘들고 못 벌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을 하느님께 할애하는 사람 하느님 누구도 좋아하시겠어요? 아 후자죠 하느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그 값을 더 채워주시는 그 파카드의 능력을 가진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시간을 이제 공동체에 와서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적인 삶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안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둘 다 우리만 24시간을 하느님이 30시간으로 늘려주실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사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또 자존감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파카드에서도 이제 아멘을 크게 하시면서 계산 똑바로 잘 해두시라고 주님 바구니만 보는 주님이 아니라 삶을 보시는 이 전체적인 걸 보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연히 또 그러시는 분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여인, 그쵸?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놓은 얼마 내놨어요 그 여인이? 그쵸? 넵톤 투입 그거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걸 내놓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찬미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큰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고 있다 라는 걸 또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엘리 집안은 아들들이 막 잘못한다 큰일 났다 이제 너희들은 망했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는데 또 중간중간에 사무엘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파카드도 나오고 사무엘도 애폿을 입고 주님 앞에서 자라났다 이런 표현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사제 집안은 지고 사무엘이 상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앞에 엘리 집안은 망한다라고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사무엘을 부르면서 사무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제 몇 번을 스승님이 부르신 줄 알고 엘리사제가 부르는 줄 알고 어 스승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이제 스승이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면 뭐라고 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르니까 이제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느님이 또 사무엘에게도 엘리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제는 직감적으로 아 하느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다가 사무엘 너 하느님이 어젯밤에 뭐라고 하셨냐 나한테는 추구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똑바로 말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사실 엘리사제 자기의 스승인데 스승님 집안이 망한다라는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안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결국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거기부터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이게 이거는 순종의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포기의 의미죠 포기 이제는 더 이상 아들들한테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고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도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말이 좋아 주님이시니까 당신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히즈키아가 우리 지금 요즘에 철회에서 이제 히즈키아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히즈키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대에는 괜찮겠지 그쵸 그것 또한 어떤 포기적인 의미잖아요 자기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때에만 별일만 안 나면 되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집안을 계속적으로 하느님 앞에 자기의 후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모된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의 임금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도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엘리는 이미 힘이 다 빠졌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걸 아는 이 엘리가 결국 이제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아휴 이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아휴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난 데려가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참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계속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점점 기도의 불이 꺼져요 작아지다가 결국 꺼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건 기도 취향이 틀렸나 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내가 욕심을 부렸나 보다 그거는 그거 물론 가로열고 닦고는 있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 우리들의 그 어떤 나의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기도하다 지쳐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걸 기도를 그냥 내 맘대로 안 하자니 뜨끔하고 하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 나오는 핑계가 아 이거 욕심인가 보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기도를 그쳐버립니다 그거는 어둠의 영향이죠 하느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기도지향 그것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불을 꺼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불을 유지하면서 또 더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시지 그게 틀렸다고 해서 기도를 꺼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치는 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거지 사실 하느님께서 기도를 막고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거를 마치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한다면 신종론처럼 신종론을 끌어다가 쓰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왜 사무엘에게 또 엘리 집안은 망한다고 왜 또 얘기했을까요? 굳이 이미 엘리가 다 알아들었는데 왜 사무엘에게 또 얘기했을까요? 같은 얘기를 기도하라고 사무엘에게 엘리 엘리 사제야 너의 제자한테 그 얘기 듣고도 괜찮아? 자존심, 그 자존심이 좋은 거 아니지만 자존심 안 상해? 그리고 기도해서 너의 집안이 난 회복되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또 훈련 받으시고 또 내가 살아가다가 뭔가 방향이 틀어졌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한 번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비슷한 경험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고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친다고 하지만 약간 흉내 내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흉내 내다가 돌아오고 이런 우리들의 경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실 때는 아 정말 내가 제대로 좀 하느님을 알아 모셔야 되고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지금 그런 게 있고 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 아 이제는 정말 지겹다 이제는 기도할 힘이 없다 이거는 내가 일단 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걸 포기하면 내려...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서 달라요 내려놓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건 나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야릇하게 둘 다 내가 좀 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을 때도 우리가 편해지는 것들이 있고 포기하고 나서도 포기하는 건 어쨌든 패배에 가까운 단어인데 포기하고 나서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포기하고 나면 이상하게 막 쓰라리고 아 내가 오늘도 또 졌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편해져요 조금 있다가 엄청난 합리화들이 막 생기면서 편해져요 그리고 에이 그래 나중에 다시 하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지 뭐 막 이러면서 나를 막 보호하고 있는 나의 것 나의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묵상을 해보고 또 저의 회장님, 부회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움츠려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확 하고 지금은 확 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움츠려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나와줘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딱 보면 제가 안 오고 여기 그냥 가만히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맞벌을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뭐 형제나 자매,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동으로서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 외로움이 굉장히 좀 사무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사춘기가 중2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잔잔하니 길게 갔어요 이렇게 확 하고 치고 나간 건 아닌데 잔잔하니 길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땐가는 부모님 얼굴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좀 이렇게 되게 먼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스스로 감정을 내가 차단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그 외로운 생각을 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딱 벽을 세우고 아니야 뭐 부모님이 당신들 놀자고 날 혼자 내버려두고 나가 계신 것도 아니고 나 하나 그거 잘 키워보겠다고 두 분이서 저렇게 고생하고 계신 건데 네가 그래서야 되겠냐? 안 되지 이 불효자야 불효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서 딱 벽을 막아서고 넌 외로운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딱 벽을 치고 나니까 이제 외로움을 느끼겠죠 내 자아는 느끼겠죠 그렇지만 또 이성적으로 하나는 넌 외롭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시작된 행동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아지트가 된 거죠 친구들한테 많은 행동들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들 안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보호하고 나니까 그렇게 벽을 치고 나니까 제가 편안해지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인관계 안에서도 아휴 굳이 이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싫은 소리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에휴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그냥 하고 말지 뭐 말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겠어 뭐 그냥 약간 이런 이런 벽을 이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관계 안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더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이제 벽들이 이제 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벽들을 세우다 보니까 제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제 어릴 적 상처 안에서 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면 포기하는 순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벽을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어 난 포기한 포기했 포기했지만 포기한 게 아니야 나는 이걸 아예 접는 게 아니야 다시 할 거야 나는 나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기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멋지게 포장을 해놓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제 그 속에 그 벽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이걸 막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릴 적에 아 이 벽 세우는 방법을 알아버렸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 안에서 왜 그런 것들이 생기냐면 결국 자기 애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보다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방어벽을 딱 치고 하느님 여기까지만이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있다가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벽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상처로부터 내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면 그 상처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또 알이 틀고 있는 그 어둠이 자꾸 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받아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벽을 치는 것들이 부서지고 이제는 조금 더 벽을 깨고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벽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아들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포기하고 났을 때 희한하게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묵상을 잘 해보세요 나는 왜 포기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까 나에게는 어떤 부분 때문에 보호막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또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런 어디 어떤 상처로부터 내가 그런 것들이 기인되었는지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제 기도 포기한 거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쭉 길어졌는데 어쨌든 엘리사제가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19절 이 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부여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신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신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는 신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럼 이 신로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 잠깐 점프하셔가지고 4장 3절 중반부 한번 보세요 신로에서 보이십니까? 예 거기 보시면 신로에서 주님의 계약계를 모셔옵시다 라는 단어가 문장이 나오죠 그럼 신로에 계약계가 있었다면 신로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주님께서는 신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은 신로는 곧 뭐가 있었다라는 거냐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장 1절로 넘어가시면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필리스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베네젤에 진을 치고 필리스탄인들은 앞에게 진을 쳤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어요 그쵸?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자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냐면 악과의 전쟁이 어둠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진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희망사항은 그거죠 내가 오늘 딱 기도하고 말씀 가는데 은혜 받아서 집에 가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뭐라고 치고 나와요? 됐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냐고 더 내 속을 긁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괜히 말씀이나 선포하지나 말걸 괜히 말씀은 선포해가지고 더 일의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이나 또 내 스스로나 그런 어떤 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전쟁이 시작이 되면 그 전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전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이미 전쟁에 도와서는 붙은 거예요 이미 불은 붙었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전쟁을 멈추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은 한 번 시작됐어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승리할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꼭 승리하셔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만큼은 우리는 절대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포기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그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자녀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녀의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부모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향한 기도도 포기되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포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녀를 향한 어떤 사랑과 애절함이 있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삶도 힘들어져요 처음엔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딪히고 나는 나대로 부딪히고 그나마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 좋은 대로 편하게 그냥 마음대로 사는 어떤 부분들 안에서 그냥 오히려 그게 낫겠다 아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또 들어옵니다 유혹처럼 그러다 보면 또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도하면 또 막 서로 힘들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종식 선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그 전쟁 때문에 서로 뭐 속상하고 서로 뭐 찌르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전쟁만큼은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 안에서의 진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식을 선언할 전쟁이 있고 또 무조건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여우수하기를 본다면 여우수하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하느님께서 전멸시켜라 그랬으면 전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냥 같이 섞여 살아버렸잖아요 힘드니까 그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버티기가 힘드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좀 포기되어지는 부분들 아니면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건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또 포기되어 하느님께서 포기하시는 부분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작정하셨으면 그건 어쨌든 끝까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괜히 포기하고 포기하고 또 시간 딜레이시키고 다시 시작하고 또 잠깐 멈췄다가 후진했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바에는 그냥 꾸준히 꾸준히 정말 무식하게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무식하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을 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몇 명이 죽냐면 2절 후반부 필리스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몇 명 죽였대요 4천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신로에서 주님의 계약계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로에서 계약계를 모셔와요 그런데 이 계약계를 그렇게 마음대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셔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처럼 아무거나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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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가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너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 11조와 예물 그리고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소와 양의 맛배들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너희는 거기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어라 네 그러면 성막에 있는 계약계 뭐 성막을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 모셔둬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가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뭐 전쟁을 시작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계약계를 전쟁특으로 모셔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완전히 지금 이 사무엘기에서 나오는 이 행동은 계약계를 모셔오는 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계약계가 하느님이 아니죠 그냥 우상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힘든 곳에 하느님이 와 계셔야 된다 어떤 그런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들의 신앙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신앙 확 체험되는 신앙 뭐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 것들을 바래요 자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로에서 결국 계약계를 모셔왔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냐 승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승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10절 가시면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래하여 뭐가 벌어졌다 대사륙이 벌어졌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어요 처음에 4천명 죽었는데 이제 계약계까지 모셔와서 해보니까 대사륙이 벌어지면서 보병이 3만이나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사 피나스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계를 옮길 수 없는 계약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씀이 무너졌으면 얼마나 말씀이 상실됐으면 그 신명계의 말씀 레이기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계약계에 모셔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잘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한 사람 그러면 누가 또 생각이 나세요? 죄성 가운데 잘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다윗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쳐 나오잖아요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 그 궁궐을 비우고 도망쳐 나올 때 그 차독과 에브야타르 사제가 다윗한테 물어보지 않고 계약계를 메고 나왔어요 그런데 메고 나오면서 다윗을 따라다 다윗한테 걸렸죠 그런데 그 계약계를 왜 메고 나온 거냐 그랬더니 다윗 임금 계약계를 모시고 저희가 가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계약계를 빨리 원래 자리에 모셔두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약계가 모시고 나와준다면 다윗 임금이 있었죠 또 다윗을 따라서 같이 도망쳐 나온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제에 있었죠 그리고 계약계에 있었어요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크게 드러낸 계약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만 따로 떨어져 나와도 다윗은 사실 하느님 나라를 새로 또 만들 수 있어요 국가의 구성요소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아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자존심 상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래도 누구 하느님의 말씀이 제일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저 계약계를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걸 뻔뜩 떠올리고 그걸 원자리에 돌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다윗의 가장 뛰어난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지혜생 북방 성교 기도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 그런 하느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 생각 저 생각에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건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공동체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종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종도 없을 거고 그것보다 더 축복을 받은 공동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가장 힘든 상황이든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느님의 말씀이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를 구해줄 무엇인가? 아니에요? 싫어요? 하느님이 두 개를 다 주셔서 골라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 지금 나를 살려줄 그 응답을 선택하실 거예요? 하하 얼마나 그때 고민될까요? 하하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냥 말씀만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응답만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하하 두 계단은 어렵대요 하느님이 그러시네요 그건 안 된다고 자 두 계단은 안 돼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렇죠? 지금 우리 정답은 알아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정작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그럼 내가 진짜 내가 과연 하느님을 선택할까? 과연 그런 종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교에 영이 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 목숨을 구하는 게 사실은 행위로 본다면 얼마나 쉬웠어요? 그냥 입술을 한 번 열어서 난 예수 그로스를 안 믿습니다 또 성상을 밟아라 그러면 그냥 한 번 밟고 지나가면 안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참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순교의 영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우리들에게 그런 선택이 주어질 때 선택이 기로에 놓았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결정으로 하느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상황에서 영을 주십시오 제가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보처럼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제가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고 아 나 좀 아닌 것 같아 힘들다 그러면 미리 영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라는 게 그만큼 그 말씀을 그 순간에 붙잡는다라는 게 엄청난 능력인데 결국 이 사람들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좌초한 일이 무엇이냐면 계약계를 빼앗겨 버리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계약계를 뺏기고 나서 결국 이제 그 15절로 넘어가시면 4장 15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계약계 뺏기고 아들 다 죽고 이제 엘리 사제가 어떻게 됐냐 15절로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 육적으로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이 굳어져서 앞을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것은 영안이 이제 흐려졌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안이 흐려져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약계 뺏겼다 두 아들 죽었다 소식을 듣고 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엘리 사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21절에 보시면 이카봇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카봇 그래서 이카봇의 의미는 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그렇다면 이거 뭐예요 계약계가 계약계를 뺏긴 사건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느님의 괴 때문에 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은 PPT를 잠깐 보시면 자 이제 계약계 이동 경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계약계 이동 경로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계약계 이동 경로의 시작점 신하이산 왜 맞아요 거기서 만들었으니까요 만들어진 게 어디다 신하이산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신하이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하이산에서 출발해서 카데스 바르네아 뺑글뺑글 돌다가 킹주에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에돔모아 만몬 돌아 돌아 돌아서 이제 모아평제에서 신명기 선포하고 나서 이제 여우수화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우수화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길갈을 지나고 예리코 기억나시죠? 네 길갈에서 할만파 사건이 일어나고 예리코 성은 무너뜨리고 해서 이제 쭉쭉 스캔 갔다가 우리가 지금 성막이 어디 있다까지 본 거예요 신로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계 이동 경로는 오늘 자세히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쉬운 맥성경 쉬운 맥성경에서 이제 이거 ppt 가지고 또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또 어떤 강의에 따라서는 이걸 또 자세히 할 수도 있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은 이걸 자세히 하는 날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신로에서 신로에서 이 사람들이 계약계를 어디로 모시고 온 거예요? 에베네제르를 지금 모시고 왔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이기고 싶어서 에베네제르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이 에베네제르에 뭐가 있다? 계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막은? 성막과 나머지 기물들은요? 신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성막과 계약계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폰더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자세히 공부하면 또 다시 만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은 신로에서 성막과 계약계가 분리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계만 이동하는 겁니다 이 노선들은 자 그래서 이 에베네제르 전투에서 계약계를 빼앗기고 나서 5장에 가시면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괴를 빼앗아 에베네제르에서 아스도스로 옮겼다 그래서 여기 에베네제르에서 지금 어디로 와있다? 아스도스로 옮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아스도스로 옮겨져 있는 부분 가운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그런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괴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 자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괴를 어디로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디다 세웠다고요? 계약계 그래서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 감실 옆에 뭐를 세워놓는 거예요? 무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만약에 감실이 우리가 빼앗겼다 그런데 감실을 훔쳐간 사람이 우상 옆에다 이렇게 놔두는 거죠 무당집에 갔는데 감실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네제르에서 전투가 나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엘리 아들들의 행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이 계약계를 빼앗긴 다음에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필리스티아인들 결국 이 계약계까지 빼앗기게 되는 이 사건까지 오는 데 있어서 왜 하느님은 필리스티아라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은 하필이면 섭족 가난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약속의 땅을 주셔도 왜 하필이면 여기다 주셔가지고 이 필리스티아라는 땅을 옆에 딱 껴놓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원망이라는 거 하느님을 향한 원망 하느님을 향한 야속함 하느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째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넣으십니까? 라는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땅을요 필리스티아라는 땅을요 원래는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냐 요수하기 한번 잠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하기 1장 요수하기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한번 볼까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로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주겠다예요? 주었다예요? 주었다예요 이럴 때마다 하느님은 과거형을 쓰세요 그렇죠? 이미? 너 줄 거야? 그러니까 가 이게 아니라 주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겼다 늘 과거형이세요 앞으로 내가 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일어날 일인데 하느님은 과거형이세요 자 그런데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범위를 이야기 하시는데요 자 우선 발바닥이 닿는 곳이라면 뭐 그들이 어디를 발바닥을 닿든지 간에 일단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유프라테스강까지 그러면 저 바빌론 있는 쪽 그렇죠? 구바벨 있는 쪽까지 주었다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닥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서쪽이 어딥니까? 서쪽 그렇죠? 이쪽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쪽이에요 서쪽 서쪽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해지는 쪽이 어디 쪽이에요? 서쪽이죠? 네 서쪽 이쪽으로 서쪽 큰 바닥까지 여기가 바다 아닙니까? 지중에 여기 지금 여기 이 경계선으로 해서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쪽 큰 바닥까지 이 바닥까지 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가 자 이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서쪽 가난한 땅은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느님은 원래는 어디까지 주신 거예요? 서쪽 바닥까지니까 여기까지 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럼 이거 하느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남겨놓은 땅이 필리스티아예요 우리는 늘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걸 하느님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하느님은 나한테 정복하라고 하신 땅이지 남겨두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필리스티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선택? 포기함의 선택 가난한 쪽 안에서도 가난한 칠 쪽 안에서도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지만 이 필리스티아도 사실은 여우수학의 1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본다면 서쪽 큰 바닥까지니까 해지는 쪽 큰 바닥까지니까 이 바다 경계선까지 다 갔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 안에 이런 하느님을 원망하고자 했던 원망했던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그것들을 남겨놨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필리스티아 땅이 다 뭐냐 섞여 살고 있다라는 거 섞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섞여 살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섞여 살고 있는 이 부분으로 섞여 살고 있는 이 부분으로 이 땅으로 지금 계약계가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계약계가 다곤신장 옆에 모셔진 것을 우리는 또 무슨 표현이란 뭘로 표현하냐면 계약계가 순환당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또 이 계약계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을 본다면 하시는 일을 본다면 순환이 아니라 계약계가 어떻게 보면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계가 필리스티아 땅 또 우리들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은 경계선 딱 그어놓고 그 것까지 너희들이 차지해 그리고 거기와 섞이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그분들 그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섞여버린 부분들 안에 그 죄성 가운데 하느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계약계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몸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몸소 들어가셔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그 죄성 가운데 전쟁을 치르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하느님께서 이 죄악의 자리에 이 죄성의 자리에 몸소 오시는 거예요 계약계가 필리스티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계만 지금 이 필리스티아 땅에서 순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약계는 아스도, 갓, 에크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순환을 당하셨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서 이거 묵상입니다 뭐 신학 아닙니다 저희 묵상입니다 묵상 가운데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위쪽으로는 갈릴레야 밑에 쪽으로는 예루살레 그리고 잠깐 한 번씩 페레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의 십자가 죽음 당하시는 순간까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죄 가운데에서 죄성 가운데에서 순환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옆에 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곤신상이 계약계가 옆에 숨으로써 다곤신상이 첫날에는 쓰러져 있었고 둘째 날에는 문제방에 다 어풀어져가지고 뭐 머리고 다리고 팔이고 다 잘려서 몽뚱아리가 남아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성 가운데 병고를 치유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또 계약계의 순환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우리 하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느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루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기에 나오는 이 엘리지반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을 치루는 모습을 본다면 계약계가 필리스티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정도의 어떤 죄사함의 일을 버리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못한다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느님이 결정하신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계가 결국 이 필리스티아로 들어가서 아스도에 들어가서 우리 다시 사무엘기로 넘어가십니다 사무엘기 사무엘기 5장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드렸지만 5장 2절을 보시면 그런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괴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라고 나와요 자 이 다곤의 신전 다곤의 신전은요 이미 하느님이 승리하셨던 자리예요 삼손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판관기에 삼손을 통해서 이미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둥 무너뜨린 데가 다곤의 신전이거든요 뭐 그게 꼭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다곤의 신전도 그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그 우상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던 승리가 있었던 자리인데 결국 이 죄성이 또 올라온 부분 안에서 결국 하느님은 또 그 자리에 또 가신 거예요 그 옆으로 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곤 신을 쓰러트리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온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괴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더 재밌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뭐냐 우상은 뭐냐 그 우상 덩어리 우상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러나 우상 나부레인은 안 되나 우상이 우상이 쓰러졌어요 하느님 때문에 그러면 우상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 가서 세워줘야지만 또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곤을 일으켜서 제 자리에 세웠어요 다시 하느님 계약계 옆에 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냐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을 뿐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널려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일단은 계약계 자체를 신으로 그러니까 계약계를 자기들이 모시는 다곤신처럼 어떤 우상의 하나로 모셔와서 그냥 이 다곤신의 포로격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뭐 그냥 이 다신론 가운데에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것보다 내가 이럴 때는 그 일본 가면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신 저럴 때는 어떤 신에서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부족도 신별로 막 이렇게 팔아요 신사 같은 데 가면 그런 것처럼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개념이 다신론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곤신 옆에 계약계를 모셔놓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던 그냥 그런 신을 우리 신으로 하나 더 모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거리낌도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우상화시켜서 계약계를 모셔놓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곤신이 막 쓰러지고 부셔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겁이 덜컥 나서 이제 원래 모시던 우리의 다곤신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7절 이런 일을 보고 아스도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느님의 괴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다곤신보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괴가 어떻다 더 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시죠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일단 다른 데로 옮기자 해서 어디로 옮기냐면 어디로 옮깁니까? 8절 후반부 이스라엘 하느님의 괴를 갓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갓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스도스에서 갓으로 옮겨요 그렇게 갓으로 옮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 그들이 그 괴를 그리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려치시니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 종기가 막 솟아납니다 종기가 막 솟아나요 이게 이 종기라는 단어가 종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의 어떤 뜻으로 본다면 부풀음, 솟음, 부풀다 또 솟음 이런 부분들이 있죠 부풀음, 솟음 또 요세프스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질에 걸렸다고 보기도 하고요 병으로 이질에 걸렸다고 보기도 하고 또 라삐 주석가들은 치질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봐요 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내 몸에서 뭔가 부풀어오르고 솟아오르는 종기가 이제 막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이제 그런 종기 부풀어오르는 걸 통해서 이제 또 빠져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뭐라 그럴까 성령 신심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그냥 어떤 아픔 병고가 일어났다라고만 보기보다는 어떤 계약괴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필리스티아인들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묵상해보는 것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개를 또 어디로 옮깁니까? 에크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어둠이 하느님의 계약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막 짓누르고 어둠이 빠져나가고 막 이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자 에크론으로 옮겼어요 근데 에크론으로 옮겼더니 에크론으로 옮겼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2절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났다 그래서 온 성읍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 에크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느님의 계약괴 때문에 죽든지 종기가 나든지 여러분들은 죽으실 거예요? 종기가 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선택할 게 자꾸 생겨요 응답을 선택할 거냐 하느님을 선택할 거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종기를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좀 죽음과 종기를 말고 그래도 암 중에 제일 무섭다는 최장암과 죽음 최장암은 죽을 확률이 크니까 조금 더 잘 낫는 걸로 그래도 좀 암 잘 고쳐지는 암이 위암이나 대장암도 좀 잘 고쳐지죠 요즘 시대에는 뭐 위암 위암 죽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위암 아니면 당연히 죽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부분을 안에서는 자 그렇지만 이 부분 안에서는 우리들 안에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은근히 은근히 지금 당장 닫혀올 고통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할 고통에 대해 엄청나게 약합니다 오히려 큰 고통 아니면 더 이후에 올 고통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뭔가를 준다 그러면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낫다 이럴 때 내가 이걸 읽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면 저 종기를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닫혀올 순간의 고난 앞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느님의 치유의 어떤 부분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치유의 부분들 가운데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전쟁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치유의 부분 안에서도 이렇게 종기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종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계약계의 필리스티아 땅에서의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치유받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결국 에크론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스돗, 이 에베네젤에서 아스돗으로 옮겨지고 갓으로 갔다가 에크론으로 옮겨지는 그 시기가 주님에게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얼마나 됐어요? 7달이 지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정말 7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어떤 숫자의 용법 가운데 7 그러면 어떤 완전함, 완전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완전수를 썼다라는 건 이제 하느님의 때가 되었다 필리스티아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 하느님의 때가 되어지자 괴가 하느님의 계약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느님의 계약계가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6장 7절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하여 멍해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묻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괴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에게 보상재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떠나보내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제 고장의 난기를 따라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계가 결국 이 필리스티아 땅 아스도, 갓, 에크론을 거치면서 다원신을 무너뜨리고 또 그들에게 종기 그리고 어떤 또 일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필리스티아 땅에 정화를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의 때가 되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계약계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쓴 방법이 뭐냐면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해서 멍해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예요 그럼 이 어미소에게는 계약계를 싣고 이제 이 베세메스라는 곳까지 베세메스라는 곳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약점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뭡니까? 첫 번째 약점은 멍해를 내보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짐을 지어보지 않은 소예요 짐을 지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짐을 지고 가야 될지 경험이 없는 소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점 새끼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새끼도 같이 보내주면 좋으련만 새끼는 다시 우리에 가둬놓고 어미소만 보내는 거예요 짐도 안 접었어 그리고 젖달라고 우는 새끼들도 있어 근데 이 소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고 베세메스로 가야 됩니다 뭐 이 소가 베세메스로 나는 베세메스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갈 수 있었던 힘은 자기가 뭘 지었기 때문이에요 계약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고 그 말씀이 힘을 주고 그래서 그 베세메스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좋아요 말씀이 우리들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그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약점은요 매일매일 매시간 매의 분마다 우리들에게 새롭게 생겨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지금 있다가 있을 1분 1분 후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 살아 보셨어요? 안 살아봤어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보셨어요? 1분 후도 안 살아봤는데 무슨 오늘을 얘기해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늘 새로운 새로운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새로운 짐을 접오지 않은 상태 말씀을 접오지 않은 상태를 접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오늘이란 시간은 우리가 경험해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우리 마음속에 뭐 이따가 프로그램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나는 저녁 뭐 오늘 뭐 반찬 뭐 준비해서 저녁 뭐 먹고 집에 이따 몇 번 타고 어떻게 가고 뭐 전철 뭐 타고 가고 이런 계획들은 있지만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살아본 시간이 아니고 또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새롭게 지고 또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막말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니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소가 베세메스로 계약계를 모시고 가면 이 필리스티아에 일어난 땅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미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미소에게 주어진 사명은 필리스티아 땅에 일어난 일이 하느님 때문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복음을 선파함으로써 증언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인 것처럼 어미소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미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자꾸 울어요? 새끼들이 울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의 나약함 내 스스로의 무지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경험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주님 뜻이 아니야 매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분 매초가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선택이 맞는 건지 매번 고민입니다 매순간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정답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뭐가 자꾸 걸려요 가족이 걸리는 거죠 내 자녀들이 걸려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어디는 가야 돼요 베세메스는 가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해봤었다 하더라도 어려운 길인데 내가 많이 경험해봤던 길이어도 그 길을 또 걸어간다는 것이 새끼를 두고 또 걸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새끼를 두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그렇게 약점이 드러나는 길이고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길이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참아낼 때 하느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위로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고 나서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는 힘들어지고 또 새롭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그렇게 결정했을 때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면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럼 매번 새롭다라는 거예요 매번 매번 기도하고 매번 결정을 새로 해야 되고 매번 그때그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기술과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술과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지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십년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힘을 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베세메스라는 목적지 그 목적지만큼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 예수님이라는 그 목적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그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미소가 베세메스로 가면서 했던 그거 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아보지 않았다 라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만큼은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가 되셔야 됩니까 천국이 되셔야 되죠 하느님 나라가 되셔야 되죠 내 응답 나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될 응답이 목적지면 우리는 늘 왼쪽과 오른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목적지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지가 주님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 내 가족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가 목적지면 여러분들은 똑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치우쳐있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 방향이 베세메스가 아니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다시 베세메스를 향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들이 어둠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게 베세메스인 것처럼 그 자녀의 기도의 응답이 베세메스인 것처럼 그 가정의 기도의 응답이 베세메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베세메스에는 어떤 자리냐 하느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목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목표 설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그거 47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77번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목적지를 어미소가 오늘을 처음 살았던 그 어미소가 베세메스로 잘 걸어가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다시 설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방향이 다시 설정되어져서 우리도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